아이템은 사주지 말고 오하여고자이마스 그러면 행동을 선택 공부를 이 아니라 승마를 좀 배우면서 최대한 100점은 넘자 그래도 100점은 됐다 호의가 너무 없는데 아 160이 될까 이번주 안으로 일단 최대한 해보자 포기하지 않는 자가 아름다운 법이야 프린세스의 가치일수도 있어 그게 체력이 너무 약해 피로가 너무 높아 이럴때는 소지품 확인 붉은약을 지금 먹어 하나 먹고 여기서 자유행동 한번 줄게요 어 담소가 있다 담소 한번 해볼까 어 호의가 많이 올라요 근데 루카이랑 담소 나누는 거는 그렇게 좀 즐거울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고문 아니야 고문 차라리 승마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승마 승마 118점 빠르게 손절하고 차라리 다음 학력시험 주변에 날수도 있겠다 아니다 마지막까지 승마해보자 어떻게든 126으로 가봐 매력도 오르니까 정막돼 버렸대요 체력이 너무 낮구나 너 큰일났는데 빨간 물약 하나만 사줄게요 하나만 그래서 소지품 확인 빨간 물약 한번 바르고 행동을 선택 여기서 마구까지 여러 번 가면은 어떻게든 커버되지 않을까 50 오르니까 50 15 아 140 되겠다 136이잖아 141 되겠는데 애매한데 141 아 이걸로 우승은 아니더라도 옷이라도 입자 이쁘게 어 뭐야 새 옷 생겼네 옐로우 그린 의상 아 이게 아까 봤던 거구나 블루 리본 의상 이걸로 할까요 아 이거 이쁜가요 신호등 신호등 파란불 하자 파란불 그리고 피로가 좀 쌓이긴 했는데 아 그러면은 푸른약 하나 먹을까 푸른약 많으니까 하나 먹고 옐로우 옐로우 가자 이게 뭔가 승마랑 어울린다 평가 이번주 해주고요 잘했어 다음주 시험이야 열심히 해 아 매력 떨어졌네 갑시다 파란 옷 느낌 자 오늘은 프린세스 후보를 위한 시험일이에요 첫 회관으로 들어가죠 바로 갈까요 아 약간 벨벳 스타일 오늘은 승마시험 실시합니다 결과는 올해 상여자에 연관되니 전력을 다 해주세요 아 근데 이건 1등 못하겠다 평소보다 더 잘했어야지 제발 아하 하이사크 시모가의 메일의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라이벌이다 아 이번엔 아쉬워요 뭐 다음번에는 열심히 하죠 네 아하 다음주 일정이 결정해야 해 아쉽지만 도는 들어왔길 푸른약 붉은약 주세요 좋아 아하 붉은약을 안주네 라이벌이 갑자기 나왔어 다음은 지력시험이었죠 지력은 사내적으로 높이기가 쉬운 것 같아 공부에 대해 예습복습 잘하고 있어서 감탄했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뇌를 떨어지는구나 이러면 루카이는 이번에 기술이 100이 넘었으니까 잠시 소통을 좀 할게요 우리 너무 사이가 안좋거든 너무 사이 안좋으니까 이번주는 소통 좀 하고 갈까요 그러게 왕자 얼굴은 좀 보여주라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좀 주라고 아 초록머리가 왕자인가 설마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거만한 표정이었는데 얘 가운데 있잖아 얘 아닌가 얘도 다른 직업이었나 사실은 왕자였다 그런거 아니야 알고보니 도련님 일단 행동하도록 하죠 아침에는 이제 공부지 제왕아 지력 낮아진거 다시 채워야지 호의가 바닥인데요 어 근데 시간을 소중히 해도 호의가 2에서도 오르진 않네 그러면 독서하면서 공부하는 겸 같이 호의도 올려 그렇지 그리고 다시 한번 공부 이번엔 역사하 이번엔 역사하 그러게 왕자 얼굴 알고 있는거겠지 루카이 101 102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력은 1정도밖에 더 많이 안오르는데 공부를 해봤자 그렇게 많이 오르는 편도 아닌데 나 호의가 또 없다 나 호의가 또 없다 없어 리바이바 이건 한번 뿐이지만 지력이 오르잖아 호의도 오르고 지력만 보자면 어 나 너무 아픈데 빨간약이 없는데 돈을 아껴 써야되는데 끝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좋아 기풍 200 찍겠다 호의 다 떨어졌어요 피곤상태 지금은 좀 쉬어야 될거 같은데 HP가 너무 낮은데 아니면 하나만 사자 불그냥 너무 안들어온다 닭소리 하나 먹고 오늘은 이웃 입을까 블루 리본 의상 행동의 선택 어디계실까 아침일찍 운동공원 아침일찍 아니야 공부해야돼 도서관 없어 도서관 세번 가자 다음 시험 합격해야지 250이야 다음 커트라인은 놀시간이 없어 잘했어 네 호의 좀 올려놓고 무조건 공부 도서관에서 시험공부한 날 다음주는 소통하지 말고 그럼 공부쪽으로 더 밀자 능력 면담은 공부하니까 매력 떨어지더라구요 기술 칭찬해가지고 매력을 끌어올리자 그렇지 의욕은 충분하니까 제발 아 불그냥 좋아 허? 아이고야 천골드 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갖다 팔면 되겠다 그렇게 현실적이네 그리고 이번주는 공부 한번 하고 무용도 한번 섞어볼게요 너무 공부만 하면 또 그래 옳지 이거 하나랑 기술이죠 춤도 한번 쳐보자 오 매력 무용 체력 순종 다 오른다 후위는 떨어지지만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피곤하대요 그러면 빨간약 한번 바르고 휴식을 취하자 아니 자유행동하자 독서 공부하면서 옳지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공부해 아침마다 닭잠나 약간 스타드벨리처럼 옆에 닭장 있나보지 그렇지 그 다음은 그다음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역사학하자 정조 좀 올리게 옳지 루카이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효율이 좀 오르네요 이번주는 체력이 너무 없죠 일단 또 사야겠어 일주일에 3천원씩 이용돈 주는 셈치고 붉은량 계속 사야겠어 계속 HP 회복해야 돼 그리고 외출 일단 공부 먼저 하자 공부 먼저 한번 하고 오후쯤 되면 나올 거란 말이야 점심을 먹으러 나갔겠지 광장 아니야 인기 매력 올랐어 어디 계신 거야 대체 저녁에 무용관 나무도 없어 이게 뭐야 무용도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이번주 평가는 애매했다 무력 좀 올리고 내일로 그래서 붉은량을 다시 노려보죠 붉은량 어 편지 에스씨 너는 가련하고 아름다워 마치 슈퍼사는 요정 같아 아이고 에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이처 원피스 푸른약 붉은약 주시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보자 소재품 확인 어 나 그러면은 2600원 벌었네 지금 그거는 또 여분이 있어 좋아 잘했다 프린세스가 될 여성은 투명히 방정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혼이 좀 오르는구나 그리고 루카이 행동은 계속해서 공부 공부도 일단 100을 채울게요 250점 얻어야 돼 우리 토익 250 은 너무 낮는데 여기 없네 내가 받은 의상 어디 갔어요 어 여기 있다 이게 뭐야 두근두근 트위트가 뭐야 네일처음피스 오 엄청 이뻐 아 약간 비치네 근데 너무 이쁜데 너무 비치네 일단 이거 입을까요 아 좀 비치는게 좀 아쉽긴 한데 너무 이쁘다 진짜 의정같다 의정같은 의상이네요 행동 어 약간 시스루야 기분 나빠 일단 공부 예쁘게 차려입고 공부 한번 하고요 역사학 왜 그렇지 그렇지 161 너무 효율이 낮은데 한번 더 해도 돼 172 내 체력이 너무 낮다 그럼 이번에는 너무 다 낮으니까 피로약을 하나 먹고 HP를 끝까지 쓰자 기술 춤이나 발레로 가서 발레로 해볼까 이번에 아 발레는 또 체력이 안오르는구나 근데 지력이 오르네 오 좋다 발레가 짱인데 지금 너무 비싸긴 하지만 피곤해졌어 체력이 1이래요 빨리 먹어 회복해 그리고 일단 독서하면서 공부도 하고 우리 5월 7일이 시험인가요? 아 그렇네 250 좀 못하겠는데 이거 괜찮을까? 공부 역사학 호의 탈탈 털어 180 70 70이 더 필요한데 약 먹으면서 열심히 해야지 이거 우리 크림파이브에서 많이 해봤죠 에너지 드링크 먹어가면서 오전에는 체력이 너무 없죠 외출을 못하네 피곤한 상태라 아 오로지 강제 휴식이야? 오늘 하루는 천천히 쉬어야지 어 회복했다 어 잠깐만 능력치 하락 없이 휴식했거든요 지금 이게 나쁘지 않은데 일단 평가는 꾸지드니까 뭐 됐지 별거가 되지 못했다구요? 아 호의가 떨어지고 정도랑 순종이 오르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주 스케줄 못하잖아 지금 호의가 오르는 그런거 없어? 일단 혹시 모르니까 붉은약을 하나 사두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옹김에 팔자 도네이션 받고 정산 받고 아저씨랑 상담 언제 할 수 있을까? 내일로 가도록 하죠 새로운 이벤트 모멸 오후가 되자 왕도에 은혜로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 쓰는 방 안쪽에서 코반을 움직이고 있었다 후두둑 후두둑 비내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말 조용한 오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루카히는 갑자기 일어섰다 어머 저기 보이는건 오빠인가? 오빤가? 아 아니구나 오 메이사씨 안녕하세요 루카히씨 어머어머 메이사씨 그렇게 얼굴 찌그리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평소처럼 물자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졌습니다 시디즈 의자 배송 어머나 방금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뭐야 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나 전에 부탁했던 새 의자군요 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어서 가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대로 조심히 옮겼습니다 멋진 의자군요 정말 고마워요 자 당신도 안에 들어가 몸을 닦으세요 모리스 메이사씨에게 수건을 보내줘요 그 예쁜 옷은 또 뭐야 나 아가씨 수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돼요 군인분이 피에 젖어버려서는 감기에 걸립니다 자 뒤돌아주세요 목 언절도 젖어있어요 아이쿠 괜찮습니다 제가 닫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참 건방진 이런 제 말투가 나빴던 것뿐입니다 프린세스 거들 아가씨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따뜻한 걱정만큼은 소중히 받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눈동자에 들어온 여자 고마워요 이 사람 이상해 네 자 메이사씨 따뜻한 홍차를 드세요 정말 훌륭한 의제를 가져줘서 고마워요 이제 허리가 아프지 않게 레이스뜨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잘됐군요 모리스 네 메이사씨 저같은걸 위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툴링한 작품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쁩니다 이렇게 상냥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청년 메이사는 상냥하게 빗어 지으며 주머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아 맞다 맞아 루카시씨 이걸 부탁합니다 코랄 부부에게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어잉? 어머 상인인 코랄 부부 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건 두 분께 자존감이 너무 낮아 어머 나나 판례당 공연표잖아요 왜 주시는 건가요? 아는 사람에게 받았습니다만 저는 남자애니 아가씨는 판례를 배우고 있는 것 같고 결심은 어떨까 싶어서요 어? 내가 어떻게 판례한 거 알았지? 다만 공연은 오늘까지입니다 촉박합니다만 우리 둘이 가면 되겠네 괜찮죠 루카시? 어머나 어머나 루카시는 집을 돌봐야죠 나나 판례당의 공연은 꼭 이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디에 가도 표가 훈절되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밤 모리스와 헉? 아라야다 어떻게 하죠? 아 갑자기 연기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코랄 부부 댁에 가야만 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로 적혀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 편지에 써있어요 아 하지만 곤란하군요 코랄 부부는 자랑 얘기만 길게 늘어놓는 분들인데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저는 오늘 밤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아 하지만 표를 헛도이 만들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떡한담 루카시 그렇다면 저 혼자서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그런 눈치 없는 말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눈치를 줬으면 공연은 돌아올 때면 완전히 팜이 되어있을텐데 당신 혼자 팜기를 걷게 할 수는 없어요 프랜세스가 되기 전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녀를 모시도록 할까요? 앗 하지만 모처럼 쉬는 날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오는 것 말고 예정이 없습니다 기대가 지그는 낮지만 저도 군림입니다 아가씨 한 사람을 후회할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이는 잠시 망설였다 나의 연기가 먹힌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젊은 남녀를 함께 걷게 하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프랜세스 후보 모리스에게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이 아닐까 하네 음 하지만 다시 메이사의 모습을 보고 불안감으로 살았었다 그러게 그는 신의 인간에게도 이를 확실하게 해내는 군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아 평판이 좋다 호유를 부탁했다고 하면 누구든지 믿을 것 같았다 성실하고 사려깊은 그라면 맞게 짓을 것이다 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만 옷은 군복 그대로 부탁해요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도 괜찮겠어요? 물론입니다 명목상 호위 다행군요 모리스 나나발리단 공유는 보기 힘들어요 아가씨 따온 행동거지를 잊지 말고 품에 있는 감성을 닦아오세요 네 안되지 안돼 나도 어서 준비해야지 자 모리스도 확실히 준비하고 가세요 그 드레스 입자 어? 보이샠베리 드레스? 옷이 또 풀려요 알겠죠 그래 나랑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메이사씨도 잘 부탁해요 맡겨주십시오 이게 근데 지금 입고 있는게 그 베리 옷 같은데 색깔이 어? 이런 실례를 저질렀군요 아직 아가씨의 의견을 묻지 않았군요 어 그러게 우리 모두 모리스의 의견 따위 무시하고 있었는데 저같은 남자가 당신을 후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같은 것을 위해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이쿠 아가씨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군요 저는 단분간 밖에 나가 있을테니 비온다 부디 차체 준비하시길 2시간 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2시간이나?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허 어떻게 준비하려나 밤 됐는데 루카이가 코랄 부부의 긴 이야기에서 설명된 것은 해가 제기 뭐야 왜 루카이 시점이야 여기서는 눈치껏 모리스 시점 가야지 루카이는 그들의 자랑에 지쳐버렸지만 숲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녀는 정말 기분이 좋다 품이 없는 벼락부자 부부가 모리스를 다도에 부를 줄이야 놀랐는걸 오 다도에 가게 됐나봐요 모리스 코랄 부부의 다도에에는 다른 프린세스 후보도 모이는 것 같네 아가케 아니야 승마대회 우승하네 저기 아린 첫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다도에에서 다른 아가씨보다 돋보이면 주변의 좋은 평가를 돌차지할 수 있어요 자 그날은 모리스에게 어떤 드레스 입히고 가도록 할까요? 전에 도련님이 보낸 파란색이 좋을까? 허겁지법 5점으로 향한 루카이는 밖에서는 소리를 알아차리고 참박을 본다 창 바로 옆에서는 낯익은 청년이 이쪽에서 손을 누며 서 있었다 오 감자야 감자 옷이 왜 이렇게 변했어? 감자 옷 갑자기 심은 파리 소년 같은데 여우 할머 잘 지냈어? 어머어머 도련님 천장에서 돌아오셨나요? 그래 바로 방금 전에 말이야 모리스는? 모리스는 있어? 아 근데 모리스 데이트 나가는데 이거 이걸 모리스에게 건드리고 싶은데 이건 청년이 꽉 쥔 두 장의 종종을 보고 루카이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티켓이네 왜냐하면 촌스러운 그가 가지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거 어디서 돋나요? 아이구야 나나 팔렸던 공연표잖아요 전장에 가기 직전에 산 거야 이미 샀었던 거래 정신이 없어서 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래서 날짜를 봤더니 공연이 오늘까지라고 떠였더라고 아이고 환불도 안 돼 겨울 시간에 맞아서 다행이야 모리스는 팔도 배우고 있지? 그러니까 데려가면 분명히 기뻐할 거야 이제 곧 공연 시간이야 얼른 모리스를 모리스는 없어요 뭐? 이런 시간에 낙한 거야? 네 나나 팔렛은 공연의 말이죠 대체 도련님과 같은 군인인 메이사씨와 단 둘이 나는 일이 있어서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호의를 부탁했어요 진담이야? 그러니 아쉽게 됐네요 어떻게 음 그럼 할멈 같이 갈까? 아직 공연 시간에 늦지 않을 거야 그 곤유를 듣고 루카이는 무척 불쾌한 듯한 얼굴을 했다 표로든 청년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고 다 나간다 농담이라도 그만 두세요 내가 그런 모습을 한 인간과 나간다고 생각해요? 어라? 어디가 이상한가? 흠 정말 심각한 꼴을 하고 있죠 이게 속가 이거 뭐야? 초라하고 저속해요 당신 빈민계급 태생뿐만 아니라 겉모습도 저속하다니 그런 너도 빈민계급이잖아 분명 저는 상류계급에서 빈민계급으로 전락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상류계급인 채에요 당신과는 원래 실이 달라요 나나팔리단 공연에 갔는데 품위 없는 당신을 상대로 고를 만큼 연락하지 않았어요 루카이 좀 이성이 뭐라고? 게다가 마냥 모리스와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도련님과 공연을 보려고 보내지 않았어요 프린세스가 될 아가씨가 빈민주신 당신과 함께 걷는다니 평범한 마을 아가씨였으니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겠죠 프린세스가 될 것 같은 아가씨 옆에 절대 도련님을 줄 순 없어요 어허 우리 감자한테 왜 그러냐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남졌다면 누가? 뭐 뭐야 아깝다 남한테 계속 빈민 빈민이라니 나 이제 시민계급이야 벼락출세는 결국 벼락출세에요 너가 지금 벼락출세 노리고 있잖아 루카이 게다가 빈민이든 시민이든 상류계급 출신 내가 봤을 때는 초라한 계급일 뿐이에요 계급이 어메어있다니 최악이구나 할머 싸이야쿠야 흐르님도 마찬가지지요 모리스를 붙잡아 더 높은 권력을 원하고 있으니까 직위에 얼마이든 경위비에 얼마이든 본질은 같지 않나요? 크크 모리스가 프린세스가 되기만 해봐라 반드시 너에게 혼주를 내주겠어 뭐야 관계가 이상한데 부탁을 했는데 되면 혼주를 내준다고? 그러면은 만들어 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흥 어머 돌아가는 건가요? 팔레를 보러 함께 가진 않지만 식사는 어떤가요? 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겠어요 루카이 좀 이상하다 약간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사양합니다요 그럼 이만 어머나 기다리세요 타무관 왕호도에 있는 거죠? 아니거든요 내일이 지자마자 북쪽 허점으로 돌아가 교육 책임을 한번 꼭 보낼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네요 아 그렇게 말했더니 안심이네요 그럼 좋은 밤 되길 네 그쪽이야말로 젠장 우리 불쌍한 감자 어떡해 작은 돌을 차며 날리며 달려가는 청년을 루카이는 창넘으로 배웅한다 그의 뒷모습은 바로 얕은 어둠 속에 누워버렸다 어머어머 어느 탭에서 이런 시간이네 슬슬 공연이 시작될 텐데 모리스는 아가씨답게 하고 있을까 저기 아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후후 내가 말한다고 모두 듣니? 루카이 자 저녁 식사를 준비할까?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아 안나와 모리스의 시점 숲이 정적에 둘러싸는 무렵 메이사와 모리스는 돌아왔다 말한대로 보이스앤베리 드립스를 입은 모리스의 모습을 보고 루카이는 기분 좋게 맞이했다 와 드립스 이쁘게 입었구나 돌아왔습니다 루카이 왜 이렇게 딱 붙어있냐 너희 좀 너무 붙어있는데 어머어머 어서오세요 메다씨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으세요 지금 따뜻한 음료를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선 아가씨가 실시합니다 오 아가씨께서 계속 서 계셨으니 피곤하시겠죠 자 다리를 편하게 펴세요 죄송합니다 메이사씨 계속 서 있었다고? 네 공연 3시간 동안 말이죠 실은 왜? 그렇게 메이사는 무척 기쁜듯한 얼굴로 오늘 밤의 사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극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리스가 무엇을 했는지 저와 아가씨는 물론 공연 시작 시간까지 극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극장에는 모든 자세 꽉 찰 정도로 빈민에서 상류층까지 모든 계급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뒤에 있는 한가운데 자리에 앉아 막이 열리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슬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던 무렵 한 노부부가 회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 자리를 양보했나봐요 착하네 오 와 주꾸루 시점도 있구나 아 이리도 사람이 많다니 자리가 전부 다 차있으니 이랬어야 서서 봐야겠군 팔목 허리는 긁자는가 예 물론이죠 하지만 무리하면 안돼 아프기 전에 꼭 말해야해 예 물론이죠 늦게 들어온 노부부는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 보이는 노파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한 그때였습니다 살짝 바람을 느껴 순간적으로 멈춰버렸습니다 혼나겠죠 당연히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 앉으세요 아가씨가 그녀에게 가장 먼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느낀 바람은 아가씨가 자리에 드러날 때 불었던 것입니다 아 어머어머 그럴 수가 아가씨 당신같은 아가씨가 나같은 초라한 신분인 사람에게 그렇게 송구합니다 부대 의자에 앉으세요 저 오늘을 위해 새 드레스 입고 왔어요 보세요 색이 예쁘죠 하지만 더이상 앉아있으면 모처럼 입고 온 드레스에 주름이 생겨버려요 게다가 이런 멋진 배려까지 센스와 하지만 빈자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 무척 곤란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앉아주시면 제 치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아도 됩니다만 너무 잘 배웠네 야 기품 덩어리네 아 그랬습니까 나도 참 툰해서 그럼 감사히 아가씨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은 저입니다 제 치마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할아버지께는 제 자리에 앉으시게 저는 그녀 근처에 입고 싶습니다 그런가 고맙소 군인분 고맙소 아 오늘은 어찌나 행복한 날인지 극장 앞에서 표를 소매치게 당했다는 걸 알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음 어이구야 어떡해 친절한 은자분이 두 장이나 양보해 주시고 어이구야 감자야 하하하 아이구야 너무 너무나 착하다 다들 그리고 친절한 아가씨와 군인분이 자리까지 양보해 주시다니 그래 그래 정말이야 오늘은 행복한 날이야 고맙소 고맙소 모리스가 노부부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메이사는 열심히 말했다 그러나 그런 그를 뒤로 안 채 루카이는 모리스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럴 줄 알았어 모리스 지금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네 모리스 손을 내세요 어디서 손 내세요 흠칫흠칫 손을 내미는 모리스의 팔을 잡고 루카이는 모리스의 손을 쳐타 때렸다 루카이는 고개 숙인 모리스를 날카로운 목소리로 몰아세웠다 당신 무슨 생각인가요? 무슨 부끄러운 짓을 숙루가 꾸짖한 노인에게 차를 양보하다니 그런 바보 같은 왜? 잘했구만 이상해 걔대가 사서 관람했다고요? 무슨 보기 흉한 짓을 분명 아직 당신은 시민계급 아가씨예요 하지만 당신은 프린세스가 될 몸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류계급 아가씨가 빈민에게 차를 양보한 것처럼 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상류계급에 어울린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도 아 이게 무슨 일이람 자신보다 신문이 뒤떨어진 사람에게 아차만드자 행동을 하다니 어쩜 이리 비굴하고 한심한 아가씨인지 오 얘 딱 가로막아줬어 가로막아줬어 앞으로 딱 나와서 비굴하다뇨 아가씨는 정말 당당하셨습니다 메인사씨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일을 당당하게 하는 게 곤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초라한 당신을 바꾸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야 고생은 내가 하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민계급과 같은 초점 행동마저 하지 못하는 건 괜찮을 텐데 저..저기 지금부터 오라버니에게 좀 갔다 오고 싶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시간에 더 이상 돌아가게 두지 않아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자세요 내일 일종도 꽉 차있으니까 메인사씨를 형아까지 배웅하고 바로 잘 준비를 하세요 어허 미안합니다 그녀의 성격을 생각하면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그것도 그렇기도 하다 아니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모리스 너는 일도 잘못한 게 없어 지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장에서만한 노부부는 오늘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아가씨 덕분에 두사람 모두 팔레를 편입을 짓었습니다 훌륭한 팔레를 끝까지 말이죠 어허 짓눌리기만 해서야 고통스러울 뿐이죠 또 오겠습니다 아 루카시에게 짐을 전하러 아니요 당신을 만나러 하하 굿주 오마이걸 스탈벨 마법병 대장에겐에 침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런..저같은건 오빠는 분명히 훌륭합니다만 저 자신은 메이사치가 소중히 대해줄 짓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 목소리를 잘못했네 아허 아가씨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꾸시게 세상에 알아라알아 자신이 출사하기 위해 바쁘겠죠 아허 왜그래 당신은 정말 곤란한 아가씨예요 니가 좀 곤란해 당신이 나와 처음 만났을 무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 아린 기억해요 몰라 당신이 처음 내 곁에 왔을 때를 자 당신이 성의 뜰에서 성의 뜰? 나는 성사람이야 나도 어 나 고양이랑 같이 있다 어머 당신 그런곳에서 뭘하고 있나요 아 루카이님 그 얼굴 오르만드가 아가씨군요 오늘부터 나에게 프린세스 교육을 받는 어 아니네 어 네 제 이름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나저나 무슨 꼴인지 왜 그렇게 손이 흑투성인가요 병사분이 집을 옮길 때 화단의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꽃 주변에 있던 흙이 엉망이 되어서 정리하려고 하하 어머어머 그런건 정호사나 할일이니 그만두세요 드레스도 흑투성인가되니 보기 흥해요 당신은 지금부터 프린세스 교육을 받는거라구요 상류계급 아가씨가 흑잔난같은걸 했어선 안됩니다 자 어서 안녕 들어가세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똑같았구나 네 자 너도 이리와 고양이야 호랑이야 동찌가 아 나 고양인가 그런가 아 우는거죠 우는거 아닌가 표정이 너무 슬퍼보여요 표정이 너무 슬퍼보여 안녕히 주무세요 오라버니 아하 어떡해 운다 울어버렸어 이제 다음주가 어디보자 무용시험이에요 아니 학력시험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현재 지식은 현재 지식은 180이기 때문에 땡겨야돼 확실히 계속 공부시키고 우편을 보도록 하죠 600원 600원 800원 오늘 좀 짠데 면담을 일단 하구요 기술에 대해 하면은 뭐 올랐더라 매력이 올랐어 좋아좋아 그리고 내일로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공부를 100을 채우자 면담을 일단 하죠